자 다음입니다. 부과는 중요했어요. 18조인데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벌의 취소, 직권 취소 또는 철회의 근거를 정해졌습니다. 행정청은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 부당에 관해서 행정청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할 수 있죠. 전문의 일부를 소급해서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례를 향해서 직권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직권 취소의 효력, 특히 소급혀와 관련해서 판례는 절충소를 취하고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침익적 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는 소급효로 인정하고 수익적 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는 신뢰보를 위해서 원칙적으로 장례요. 다만 상대방의 규책 사유가 있을 때는 소급할 수 있는 거죠. 기존의 판례의 논과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신뢰를 보호해야 되는 경우, 즉 수익적 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는 상대방의 신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장례요가 원칙으로 기존의 판례도 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는 규책 사유가 있을 때죠. 규책 사유가 있으면 보호가 치는 신뢰가 없습니다. 그때는 소급회가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신뢰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다면 소급해서 취소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재 처분 같은 경우는 소급적으로 직권 취소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기서 좀 더 구차화되네요. 일행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권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입게 될, 여기는 직권 취소의 소급표, 즉 효력 파트예요. 일행은 직권 취소의 효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왕은요. 이러한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해서 입게 될 상대방의 분립과 공익을 비교형량, 이익형량이죠. 하여야 한다.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그동안 우리가 논의했던 이익형량 원칙을 입법화했습니다. 자, 이익형량 원칙은 비례원칙의 파생원칙이에요. 즉, 이익형량 원칙은 비례원칙의 파생원칙으로서 수익적 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와 철회에 적용되는 비례원칙의 적용 예가 이익형량 원칙입니다. 이익형량 원칙을 우리의 판례가 인정하고 있었는데 이제 명문화가 됐네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직권 취소의 효력도 명문화 시켜주었고, 그리고 직권 취소의 한계로서 이익형량 원칙도 입법화됐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다만 가음, 가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짓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했으면 이 불립과 관련돼서 신뢰이익이 없는 거죠. 즉,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귀책사유가 있다면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없어요. 상대방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 다른 말로 침해되는 사이익이 보호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익형량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동안 판례가 이런 견해를 취하고 있었어요. 또는 상대방이 알고, 고의죠.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 이 두 가지 경우가 우리 판례가 귀책사유로,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두 번째, 보호가치 있는 신뢰와 관련해서 귀책사유로 논의했던 두 가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직권치소와 관련해서 직권치소의 소급회와 관련된 효력에 관한 규정이 입법화됐다는 것과, 이익형량 원칙을 명문화시켰다는 것, 기준의 논의와는 다르지 않지만, 이런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을 답안지에 밝혀줘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법한 처분, 즉 처분 발령 당시 적법했다는 얘기예요. 다음 각과의 언어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를 향해서 철회할 수 있다. 철회는 장례여가 원칙입니다. 소우편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해요. 법률에서 정한, 우리가 보통 철회사유를 입법화시켰네요. 그동안 철회사유에 관해서도 명문의 규정은 없어서 보통 법, 유불, 사공 이렇게 했었어요. 법령의 근거가 있을 때, 미리 유부됐을 때, 부담 등을 불행했을 때, 또는 사정변경이 있을 때, 또는 중량,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법은 어떻게 입법화됐나 볼까요? 법률에 그런 철회사유가 있을 때 당연하겠죠. 법령 등이 변경되거나 사정변경이 들어갔네요. 법, 유불, 사공에 사정변경도 집어넣습니다. 따라서 중독시킬 필요가 없을 때, 사정변경이 들어갔던 거 기억하세요? 중량, 공익상 필요, 즉 유불, 사공이, 법, 사공이 들어갔네요. 미리 유부됐거나 또는 부담 등을 불행할 때는 규정은 없지만 얘도 당연히 해석상 인정이 될 겁니다. 이런 철회로 있게 될 불이익과 공익을 이익형량에 한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권철회와 마찬가지로 뭐가 입법화됐어요? 직권철회의 한계 법리로서 이익형량 원칙이 입법화됐다. 이때 이익형량 원칙은 철회권 제한 법리로서 논의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명문 규정이 마련됐다는 것을 아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다음, 자동적 처분. 실제로 실무에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조문이 있다. 이건 선택형량이네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화된 시스템, 특히 인공지능, AI 얘기하는 거죠.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하는데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왜냐면요. 왜 이런 질문이 들어갔냐면 입법자가 행정청에게 재량을 부여했는데 자동화된 시스템은 입력된 대로 재량의 여지 없이 인풋 대응에서 아웃풋이 나와버리죠. 따라서 자동화된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기속행위만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입법자가 재량권을 부여했는데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대체해버리면 입법자가 부여한 재량권 자체를 없애는 꼴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의 근거도 있어야 되는 거고 재량의 여지 없이 인정되는 자동화된 시스템은 보통 재량행위는 하기 힘들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재량권 행사의 기준은 행정소송법에도 행정소송법에도 이미 근거가 있었어요. 그것을 여기에다 집어넣었을 뿐입니다.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는 관련력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된다. 이익 형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면 안이 된다. 일탈이죠. 해석상 재량권 수여 취지, 그 목적에 반하는 남용도 안 됩니다. 일탈남용에 관해서는 행정소송법에도 근거가 있었는데 행정기본법에도 근거를 마련했네요. 제재처분의 기준으로 6개월 권고하니까 올해 행시에는 적용되지 않겠지만 내년 변시부터는 적용이 될 겁니다. 제재처분의 기준, 제재처분의 근거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재처분의 유형 사항을 정할 때는 행위의 특수성, 유사한 위반 행위와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냥 좋은 말이 써있죠. 키워드는 명확하게 규정하라고 이렇게 행정기본법에서 명문화시켰습니다.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는 대부분 재량처분일 텐데 각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 이건 선택형 대비겠죠. 동기목적방법, 결과, 횟수 1호부터 3호까지 준하는 사항 대통령이 정해지면 좀 더 분명해질 겁니다. 이건 선택형으로 내면 딱 좋겠네요. 공포인 2년경과 5호부터 시행이니까 당분간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의미가 있어요.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은 독일 행정절차법이 있거든요. 독일 행정절차법은 1년인데 우리는 좀 길게 했어요. 보니까 위반 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5년 기억하세요. 선택형으로 나오기는 좀 힘들겠죠. 2년이 경과가 돼야 시행이 되니까 이런 조문이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다음 각호에는 이랑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느냐 한다. 상대방의 규책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나 바꾼을 신고한 경우 또는 고위중과실에 있을 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런 조사출의 검사를 깊이 방해 등을 하다 보니까 제척기간을 도관했다면 결국 이것도 규책사유가 되는 거죠. 상대방. 4호도 있습니다. 제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 안전생명 환경을 심각하게 해야 할 때 행정법은 고위의 우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항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선택형 질문에는 나올 수 있고 다만 2년 경과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너무 이걸 어디다 적겠다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정 안 되면 제척기간에 관해서 최근에 입법화 됐다 소개하는 정도 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안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의 취소 처리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5년, 1년 기억합니다. 합의제는 2년 이것 또는 2년 후에는 거의 선택형 질문으로 다 나오겠네요.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아직 2년 경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이란 사망기간보다 짧거나 근기간을 규정하면 그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한다. 즉 이 법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다른 개별법의 규정이 있다면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런 말이겠죠. 2년 경과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허가 의제에도 논란이 좀 있는데 다 2년 경과예요. 다 2년 경과. 그래서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2년 뒤에는 반드시 시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논의가 정리가 되는 느낌이죠. 인허가 의제 기준입니다. 인허가 의제란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여러 인허가를 받는 것으로 보는, 본다. 법률에서 본다는 간주죠. 간주는 의제입니다. 인허가 의제를 받으려면 주단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관한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이게 개별법에는 산재되어 있었는데 이제 하나의 일반원칙화해서 법에 입법화 시켜놨네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관련 서류 제출하지 않고 그냥 인허가 의제를 받지는 않아요. 다만 창구만 단일화 되는 거예요. 창구 단일화. 즉, A허가를 받아야 되고 B허가를 받으러 갈 때 국민이 여기에도 신청하고 여기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주된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관련 인허가 서류도 같이 제출하면 그 서류를 두 기관이 협의를 거쳐서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관까지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주된 인허가 행정청 보통 우리가 그동안은 주무 행정청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련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 관련 인허가 행정청을 그동안 우리는 관계 행정청이라고 불렀어요. 법률 용어를 앞으로 써줘야 될 겁니다.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사항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 즉 관계 행정청은 사망했다는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 경우 전달에서 정한 기간, 즉 20일 내 협의 여부에 관해서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본다? 간주. 다음 5항입니다. 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청은 해당 법률을 위반해서 응해서는 안이 된다. 제가 볼 때는 이 조문은 조금 더 명확하게 적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서를 한번 보세요.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해서는 법률의 인허가 의제 시에도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치고 그 외에는 의제되는 인허가 절차를 거칠 필요 없다. 지금 단서를 보면 절차, 집중, 긍정서를 취했던 판례의 논거를 지금 써놨어요. 단서가. 그러면 단서라는 건 본문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단서가 절차, 집중서리라면 지금 본문은 뭘 쓴 걸까요? 본문은 결국 실체, 집중, 부정서를 입법화 시킨 걸로 보는데 표현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인 정책은 해당 법률에 위반해서 협의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뭐냐면 의제된 인허가 법률의 요건 심사를 정확히 해서 그 요건에 위반되거나 또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협의에 응해서 의제를 동의하면 안 된다. 이런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거예요. 따라서 본문과 단서의 관계로 볼 때 단서가 절차, 집중, 긍정서를 입법화 시켰다면 본문은 실체, 집중, 부정서를 입법화 시킨 걸로 보는데 본문 내용만 봤을 때는 딱 와닿지 않죠, 지금. 어쨌든 5항에서는 집중요 정도가 입법화됐다. 절차, 집중, 긍정서를 입법화 됐어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허가 의제, 의제된 인허가의 절차는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체, 집중은 부정되기 때문에 관계행정청에서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서 의제된 인허가의 법령에 위반해서 협의에 응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실체 집중이라는 게 뭐예요? 의제된 인허가의 실체 요건에 관해서는 이렇게 관계행정청이 별도 심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일체의 심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 내용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인허가 경과하기 때문에 가볍게 보세요. 인허가의 효과입니다. 의제의 효과. 협의가 된 사항에 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의제죠. 이때 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이건 뭐냐면 우리 판례가 최근에 의제를 전제로 한 의제의 의제를 부정했죠. 그거를 지금 명분화 시켜놓은 겁니다. 주된 인허가 법률에서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해서만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 법에 따라서 의제가 됐을 때 이 법에서 다시 의제되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얘네들만 된다는 겁니다. 의제의 의제를 부정한다는 것이 입법화되어 있어요. 이거는 훈시조항처럼 보여지네요. 인허가 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처, 관계 행정처는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서 필요한 조치, 관리감독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연하겠죠. 실제적 부정이라는 걸 떠올리면 될 겁니다. 주된 인허가에 있은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4조, 25조 1항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협의 절차나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 의제 방법, 필요한 세부 상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제 이게 만들어지면 좀 더 명확해질 겁니다. 공법상 계약, 명문 규정이 들어왔어요. 공법상 계약의 체력. 행정처가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느냐 하는 범위 내에서 이게 뭐예요? 위반. 법률 우위죠. 법률 우위 원칙은 공법상 계약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였죠.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 달성. 필요한 경우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 작성을 명만화시켰네요. 의무로. 법률 우위 원칙에 적용된다는 건 논란이 없었는데 이걸 입법화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문에서는요. 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법률 유보 원칙, 즉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논란이 있었어요. 필요 없다고 많이들 지금 얘기했는데 법률 유보 원칙은 지금 입법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즉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상위법령 위반하지 않고 계약서를 명확하게 체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법상 계약 체결의 일반적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이제는 보여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지만 과거에요. 필요 없다라는 게 다수할 판례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었고 다만 상대방에게 부담을 안기는 그런 공법상 계약은 또는 체결이 강제될 때는 적어도 일반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 라고 학계에서 주장이 됐는데 이제 일반적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일반적 법적 근거가 마련됐어요. 그래서 법률 위반하지 않는다면 행정복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행정기본법 27조에 근거해서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법률 위보 원칙 위반이 아닌 거죠. 이 요건만 갖추면 행정적 공법상 계약이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정성, 제3조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된다. 이걸 위법 사유로 주장하기에는 좀 그렇고 약간 훈시 규정과 유사한데 중요한 건 공법상 계약에 대한 일반적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리고 법률 위보 원칙을 명문화시켰다. 과정금입니다. 과정금의 기준 이것도요. 기본적으로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었는데 이제 일반법이 마련됐다고 보면 돼요. 기존의 논란과 다르진 않습니다. 법률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는 법률이 형한 바에 따라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재량이죠. 과정금 근거법률은 과정금에 관한 다음 각호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 이건 선택형 용이겠네요. 부과징소라는 주체 누가 하고 부과하는 사유가 뭔지 상하계금은 없는 만지 사실 지금도 대부분은 이렇게 돼 있죠. 천만원 이해에 과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부과사유도 사실 지금은 웬만하면 명확하게 규정이 대부분 돼 있는데 그래도 좀 더 법적 근거를 아주 명확하게 만들어놨네요. 가상금을 증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해라. 체납 시에 강제 증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도 명확하게 규정하라. 과정금의 연기 및 분할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괄납부가 원칙. 이것도 기존 논의하고는 다르잖아요. 다음 각호의 언어 하나에 해당돼서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할 때는 연기화거나 분할 납부도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건 다 선택형 용이네요. 재해 등 재산의 현저한 손실이 발생할 때 이때 우리는 과거에는 과정금에 대한 집행정지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아예 명문 규정이 들어갔네요. 사업력과 악화, 중대한 위기 이것도 판례가 과정금에 대한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인정할 때 썼던 표현들입니다. 연기 분할 납부, 담보 제공,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금 사정에 현저한 곤란,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이에 준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마련되면 좀 더 세부적으로 내용이 규정되겠죠. 행정상 강제입니다. 여기는 또 2년 경과네요. 그래서 당장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행정상 강제 같은 경우는 행정대집행법과 국세징수법의 일반법 두 개만 준전했어요. 나머지는 개별법에 있었는데 이제 일반적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2년 경과다.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법률이 시원한 바에 따라서 최소 필요 이건 비례 원칙이겠죠. 필요성 원칙입니다. 다음 각국의 언어 하나에 해당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재량처럼 되어 있어요. 대집행, 기준의 논란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에 관해서 이행강제금은 일반적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이제 행정기본법에 따라서 일반적 법적 근거가 마련됐네요. 직접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행정대집행법이 기존에 있었죠. 이 둘은 개별법에만 근거가 있었는데 이제 마련됐습니다. 기존에 논란하고 똑같아요. 근거가 있다는 것만 밝혀주면 됩니다. 강제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있는데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즉시강제에는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마련이 됐네요.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성질상 의무를 명여해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키워드를 기억합니다.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사망, 형사, 행영, 보안처분 관계법률에 따라 행하는 사항이나 외국인의 출입금, 난민인정, 귀하, 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이 법을 정용하지 아니한다. 이거는요. 행정절차법 3조 2항 9호와 유사하죠. 이 법을 정하지 않는 경우는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그 개별법에서 별도로 세세한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 다 선택형용이다. 이행강제금에 관한 일반적 근거네요. 그동안 우리가 건축법으로 보통 판단했었는데 명문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가의 근거법률은 다음 각국의 상황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 다만 4호 또는 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 입법취지를 해선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것도 입법화가 되겠죠. 대통령용. 행정입법이 시행령이죠. 시행령이 입법화되면 선택형이 꼭 나올 겁니다. 주최요건, 금액, 산정기준, 부가횟수, 횟수의 상한. 그리고 가중강경 규정도 있네요.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동기목적, 결과, 정도, 상습성. 이건 다 선택형으로 나올 만한 내용들이네요. 그렇지만 2년 경과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안 나옵니다. 2년이 지나야죠. 그런데 기준의 논란과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부가하기 전에 미리 이행기간을 정해서 이런 개구를 해야 된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80조에도 유사 주문이 있습니다. 사망에 따른 개구에서 정한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는 부가금액, 사유, 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통제해야 된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가할 수 있다. 이거 선택형이 많이 나왔죠. 다만 의무제가 이행하면 부가는 즉시 중시하고 이미 부가한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야 된다. 이것도 선택형 지문에 많이 나왔어요. 이미 건축법도 이렇게 규정돼 있었고요. 특별히 달라진 조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납부기약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냐면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또는 지방체납징수에 관해서 징수한다. 이것도 기존의 논의와 다르지 않습니다. 직접강제가 입법화됐네요. 그동안은 일반 규정이 없었는데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가 방법으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게 뭐예요? 보충성입니다. 이것도 다른 내용은 아니에요. 직접강제금은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제한합니다. 인권침해성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보충성 원칙이 있었어요. 따라서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등 덜 침입적 수단으로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면 직접강제는 안 된다고 학계에서 논의했었어요. 그게 입법화된 겁니다. 나머지는 가벼운 내용입니다.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징표를 보여야 된다. 개고토론 통제에 관해서는 31조 3항, 4항을 준용한다. 2년 경화니까 사실은 지금 당장 실효성이 있는 조문은 아닙니다. 수험적으로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직시간제, 다른 수단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해야 된다. 이것도 기준의 논의와 다르지 않습니다. 집행책임자가 징표를 가져야 되고 이유 내용을 고시해야 된다. 이것도 기준의 논의와 특별히 다르지는 않고 어차피 2년 유예기간이 있다. 그 밖의 행정작용입니다. 수리 여기는 중요한데 이것도 2년 경고예요. 지금 당장은 수험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수리 여부에 대한 신고의 효력, 논란이 많았는데 아예 명문화 시켰네요. 법령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행정청의 일정한 상황을 통제해야 되는 경우 신고는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할 수 있죠. 통제하는 신고로서 법률의 신고에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그때는 수리하여야 한다. 수리가 필요한 신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법률에서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면 자기완결적 신고가 되는 거죠. 그때는 수리의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 외에는 기존의 논의와 다르지 않죠. 자기완결적 신고는 도달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수필,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도달이 아니라 행정청의 수리행위까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명문화됐다. 수수료 사용료네요. 특정인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 법령이 정한한 바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공공시설 이용권, 사전 공개된 사용료 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지금 보니까. 이의신청 및 재심사입니다. 여기는 좀 중요하네요. 물론 인용 경과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험적으로 필요한 주문은 아닙니다.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에요.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행정청에, 당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얘는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이에요.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이 아닙니다. 인용 경과니까 지금 당장 볼 건 아니에요. 그러면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제해야 된다. 부대기한 사유가 있으면 10일 내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하다. 그리고 연장 사유도 통제해야 된다. 이의신청한 경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조문으로 해서 지금 행정기법 36조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 아니라는 게 명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심판은 두 번 청구할 수 없죠. 재청구금전식이 51조에 있어요. 심판법. 따라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 아니라는 것도 나오고 여기 보세요.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대요. 그럼 뭐예요? 임의 절차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의 임, 맡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당장 안 나오겠죠. 인형 경과니까. 결과를 통제받은 후 통제받은 날 이왕에 따른 통제기간의 결과를 통제받은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이다. 이런 것도 다 나중에 선택기간으로 나오겠네요. 90일 내 행정심판 행정선언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것도 좀 논란이 있었어요. 이의신청 결과 통제받은 날로부터 이게 기각결정일 때는 원처분이 확정되니까 재소기간 기산점, 행정소법 21조 단서에 기간의 특칙이 적용될 수 있느냐 막 논란이 있었어요. 기각결정일 때는 안 된다. 인형이면 된다. 논란이 있었는데 논란을 이렇게 해결해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들어야 될 건 하나 뭐냐면요. 2년 유예기간은 있지만 이렇게 앞으로 2년 뒤에는 반드시 시행되겠죠. 따라서 기준의 논란이 이걸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지금 2년 뒤에 시행은 되지만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이 신청의 결과를 통제받았을 때 통제받은 날로부터 또는 이항이 되는 통제기간의 결과가 통제받지 못하면 기간 만료된 다음 날로부터 90일을 기산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장 시행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동안 이런 근거조문이 없었기 때문에 판례가 해석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 법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신설된 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판례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신청 결과 통제된 날 또는 통제가 없으면 기간 만료 다음 날로부터 90일을 기산해준다. 따라서 이 신청 결과 통제한 날이 제소기간 기산점이 됩니다. 통제를 받지 못하면 만료된 그 다음 날부터 기산이 되는 거죠. 어차피 여기는 다 2년 유예기간이에요. 법률에서 이 신청이 준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법률에서 정하지 않느냐 한 상황에 관해서는 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일반 법이니까요. 규정한 상황에 의해 방법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이제 입법과 대해봐야 되겠죠. 각호는 2조를 적용하지 않느냐 한다. 공무원 인사에 관한 경우. 이것도 절차법 3조의 영향구와 유사합니다. 거기 다 있는 것들이에요. 어차피 2년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수험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해 있는 조문은 아닙니다. 재심사도 마찬가지예요. 처분 그 밖의 쟁송을 통해서 다 쓸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행정처분 취소처를 변경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다시 한번 보세요. 2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수험적으로 당장 출제는 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처분, 제재처분 행정사항 강제는 제외가 됐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행정치반 행정수는 그 밖의 쟁송을 통해서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확정 판결은 또 제외되어 있어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취소처를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우리가 행정청에게 사인이 취소처를 요구할 신청권은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었어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었거든요. 판례가. 그걸 지금 입법화시켜 놓습니다. 놓은 겁니다. 처분에 근거된 사실상태, 사실관계, 법률관계가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유리한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그리고 민사성법 451조의 재심사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해져야 선택형 시험으로 나오겠죠. 1항에 따른 신청은 처분의 절차 행정수와 행정소송 그 밖의 쟁송에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1항 각호의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중과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1항에 따른 신청은 안날로부터 60일, 처분에 있는 날로부터 5년 뭐 이거는 사실 지금 이렇게 유예기간이 2년 돼 있는 것들은 공부 안 해도 되겠죠. 내년까지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행정기본법이 행정부로 넘어와서 이송돼서 시행공부되면 그날로부터 2년을 이제 계산해 봐야 돼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중요한 조문은 아닙니다. 자 2년 경과니까 가볍게 보세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 합의제는 181 재심사 결과를 통제해야 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로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만료한 다음 날 90일 범위 내에서 합의제는 다시 또 181이네요.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서에 통제해야 된다. 처분을 유지해야 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이런 행정체성을 통해서 불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재심사 신청 같은 경우는 불가증이 발생했을 때 지금 문제가 된 거죠. 따라서 재심사 결과를 통제받아서 다시 또 다툴 수 있게는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 소화 철회는 처분의 재심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집행부정정책과 유사하게 규정이 돼 있네요. 대통령령이 정해져야 됩니다. 지금 읽기는 했지만 이 부분은 2년 유예기간에 있기 때문에 수험적으로는 안 봐도 상관없겠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되겠어요. 2조를 정형하지 않는다. 이거는 개별법에 더 강화된 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입법활동 행정의 입법활동 국가단지자체는 법령 등의 재정개정 개폐와 관련된 활동 입법활동을 할 때는 헌법과 상위법령을 위반하면 안 된다. 법령의 의원칙에 따라서 당연한 겁니다. 일정한 절차로 준수해야 된다. 당원 각국의 기준에 따라야 된다. 거의 훈식의정처럼 돼 있죠. 일반 국민의 이해관계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공청회 이런 거 하잖아요.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된다. 다른 법령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아야 된다.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거의 훈식의정처럼 돼 있어요. 매년 법령안에 대한 입법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으로 나오기는 좀 어려워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위헌으로 결정돼서 법령이 위원일 때 위법일 때 명백하면 대통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개선조치를 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도개선 및 법적용 기준 마련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대통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의 협의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현안 법령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야 된다.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조문은 아니네요. 법령 해석 이런 조문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내용의 의문이 있을 때는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법령 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조문이 있다. 이 정도.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곧바로 시행되긴 하지만 특별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지금 조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간단하게 드렸는데 2년 유예기간에 있는 경우는 지금 당장 내년까지는 수험적으로 중요하지는 않겠죠. 시행 공포된 이유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6개월 뒤에 시행되는 경우는 수험적으로 가치가 있어요.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봤지만 사실 올해 시험 보는 데 있어서 특별히 뭐가 바뀌고 있는 건 없어요. 부강 같은 경우는 판례가 좀 달라진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던 것들에 법적 근거로 부여했다는 취지가 있을 뿐이지 사실 종례 논의가 거의 그대로 입법화됐다고 보여집니다. 수험적으로는요. 행정기본법 몇 조에 그게 있다. 이걸 밝혀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문을 눈여겨보시고 기존에 보던 책에 예를 들면 비례원 측은 행정기본법 몇 조 이렇게 옆에다 적어놓기만 하면 돼요. 그런 추록 자료는 나중에 TRS 에듀에 올리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여러분이 행정기본법 때문에 너무 고민하거나 기존의 책을 다 들엎어야 되느냐 지금 보면 알겠지만 별로 특별히 바뀐 내용은 없거든요. 이 정도로 보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으로 행정기본법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